로켓병 진화 살 수 있어요? 현금으로? 오 2만원 후원 이야 시옥기옥 시옥기옥 미은님 이야 감사합니다 어이 잠깐 에어컨 좀 틀고 오 야 5만원 추가 후원? 우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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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혈레실루엘에 뼈를 묻어야겠는데? 이야 큰손 형님이다 이야 잠깐만 저 클래실루엘에 뼈를 묻을까요? 이야 이 정도는 묻어야 되는데? 아 시옥기옥 형님 아 이제 앞으로 클래실루엘만 해야겠어 아니 근데 시옥기옥 이야 오 뭐지? 10만원 추가 후원? 우와 잠깐만 이야 아 이거 겜맨 채널 맞죠? 뭐야 어떻게 된거지? 우와 오 모시겠습니다 야 야 밥에다가 술도 한잔 하시겠네 우와 만원 추가 후원 와 잠깐 저 손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잠깐만 잠깐만 감탄사밖에 안 나와요 지금 허 헐 어 잠깐만 헐 어 이 금액이 너무 쎄지는데요 어 이 금액이 너무 나뉠데요 갑자기 긴장되는데? 해우 잠깐만 하하하 오 지금 무서워졌어 이런 후원 처음 받아봐요 클로 하길 잘했어요 이제 클로 전문 유튜버로 바꿔야겠어 채널 설명을 여기 24시간 클로 방송으로 편의점 같이 24시간 클롱하는 걸로 할까요? 컨셉을 일단 컴다운 해야겠어 텐션이 갑자기 확 올라가네 시옥기억이 형님 때문에 이런 날도 오는구나 침착 침착 기분 좋게 하다가 이번판 지는거 아니야? 아니야 안좋은말은 쓰면 안돼 가자 가자 메가 메가 믿을건 메가본 여러분 저 한번 이따가 이거 한번 공부해봐야겠어 현질 어떤걸로 해야될지 아아 잠깐만 잠깐만 고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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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따가 뭐를 뭐를 중점적으로 사야될지 고거 한번 분석 좀 해볼게요 파프 esc 트윙스가 그냥 싸우고, 다크툼 세우고 미니페카 파카 아, 마법사 괜히 꺼냈다 자, 아이고 신감도 밀어주고 어, 진짜 현질 지금 뭐 해야될지 감이 안서요 제가 클로 시작한지 지금 한, 한 2주 정도 됐는데 현질도 효율이 좋게 해야되잖아요, 그죠? 아, 당황했어 지금 저, 저 지금 당황해가지고 말도 꼬이는 거 같애 어, 소중하게 시옥, 시옥이 형님이 후원해주신 거 큰형님이 값지게 써야지 어, 분석을 좀 해볼게요 자, 싹 진화카드 어, 어 진화카드도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아 아, 이거 이거 저 이거 정착을 해야되겠는데 각자 꼭 이거 공도 해야되겠는데, 진짜 어,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보통 가고 아, 분석, 분석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 마법사가 아, 그쵸 지금 마법사를 마법사 쓰임새를 지금 어떻게 제대로 못하겠네 타겠네 로켓병 그쵸 아, 로켓병을 할까 그냥 오 야, 잠깐만 아, 프린스 미안해 내가 너 케어를 못했다, 프린스 아 아, 프린스 케어를 못했어 아 아 월법은 진짜 수비에서만 알겠습니다 아, 아까 프린스 케어를 못했어 아이고 자, 그래, 고블린 잘 때린다 힘들어 좋아 좋아 바보를 딱 날려주고 어이 좋아 좋아 아 바불 좋았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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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라이더 막아주고 호그라이더 그리고 아 프린스 같이 보내고 싶은데 어이구 자 프린스 한번 올라가보자 오오 잠깐만 뭐하나 스펠 아하 아 프린스 혼자 보내면 안되겠다 자 랠리 랠리다 랠리 어이 좋아 고통 아하 통나무 쓰네 잠깐만 ab 드래곤 방어해주고 방어해주고 오오오오 드래곤이 지네 그리고 자 법사 쟤도 법사인데 아 야 바보를 늦었다 야 호그라이더 야 미안해 미안해 호그라이더 미안 와 아니야 아직 기회있어요 야 기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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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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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보고 자 일단 막아 봅시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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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라이더 또와 어허 어허 아우 아몰 잠깐만 해군 맞고 아 저 공중 잠깐만 잠깐만 통나무 통나무로 밀어보고 일단 고통 가보자 자 프린스를 믿어야 돼 프린스를 여기서는 지금 자 바보 아하 잠깐만 잠깐만 해군 놓고 법사 법사로 하고 통나무로 잠깐 밀게 없네 통나무 날린거네 자 팡팡 자 드래곤 드래곤 방어 자 고블린 힘내라 고블린 고블린 한대 한대 빠볼 빠볼 아 좋아 좋아 아 간식이겠네 어이 좋습니다